강도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이 17년 만에 풀려났습니다. 진범과 빼닮은 용모에다 이름까지 같았던 게 크나큰 시련을 불렀습니다. 김이삭 기자가 보도합니다. 쌍둥이처럼 보이는 두 남성. 머리 스타일은 물론 짙은 눈썹과 이목구비, 수영까지 빼닮았고 이름도 리처드로 똑같습니다. 왼쪽은 1999년 강도사건의 범인, 오른쪽은 바로 이 범인 대신 17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한 시민입니다. 유전자와 지문 등 아무런 물리적 증거가 없었지만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만으로 1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진범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것으로 드러나고서야 자유를 되찾았습니다. 유명을 쓴 재소자들을 돕는 시민단체와 가족들의 힘이 컸습니다. 시민단체 측은 무고한 재소자들의 무죄를 입증해 석방시키는데 평균 7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전했습니다. KBTV 김희삭입니다. KBTV 김희삭입니다. KBTV 김희삭입니다. KBTV 김희삭입니다.